ㅋㅋ 나는 실리다 난 실리다 왜 이렇게 잡아서 돼요øre? 뭔 소리야? 나이껍질서 이번엔 못 잡히겠지? 짱이리네 나 길쭉이 나는 피노키오코다 이빵빵빵 피노키오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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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빵빵빵빵빵빵빵빵 마의 철의 애가 이 악당들 내가 물리쳐죽겠어 우운우 우리는 잠시 후... 안 없는구나 아 뭐야 예여 음 으음 왜 뭐야 으 으 ź 으어 야식들 가운데 가만히 있어 왜요 왜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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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혹시 모르니까 나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맨 뒤 나도 맨 뒤 나도 맨 뒤 야 얼마나 거짓말 뒤에 있는 게 나쁜 거였어 뒤에 있는 게 나쁜 거였어 으악 으악 음 맛있다 마트 다녀왔어 오 이게 아닌데 다시 오 이것도 아닌데 다 어 이제 좀 됐네 더 이상 악당이 안 나올 거야 난 도적 시압이다 너의 물건을 뺏어갔어 으악 물건 뺏어갔기 다이아몬드는 내 거야 다행히 집으로 도망쳤구만 이 보성은 이제 내꺼야 내가 도망칠 줄 알았지 열어 야 너 뭐야 내 다이아몬드 이제 내가 찾았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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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벽이 아니라 사람이었네 도망가 야 야 야 이 브로볼에서 너네가 이기면은 내가 이 보석을 줄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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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잠깐만 왜 야 그녀 잠깐만 왜 골 나이스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나 궁이 있는데 빵빵빵 골 나이스 여긴 어디지? 길을 잃어버렸어 나는 우주선 우주선이다 저녀석을 빨아들이겠다 뭐야 우주선 안으로 들어왔어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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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도 없는 게 빠셀 나의 승리 다음 영상에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